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열에 대하여 AN 더하기 AN뿌러스 3이 항상 10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것이 5일 때 1항부터 9항까지 더한 것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노가다 정신으로 일일이 대비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A1 더하기 A4가 10이 되는 거고 A2 더하기 A5도 10이 되고 A3 더하기 A6도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1항부터 3항까지 합이 1항부터 3항까지 합이 5이기 때문에 이 세 식을 더하게 되면 묶어주시고 A4, A5, A6도 따로 묶어주시면 이거의 합이 3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합이 5라 그랬기 때문에 4항부터 6항까지 합은 25가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4 더하기 A7은 10이고 A5 더하기 A8도 10이 되고 A6 더하기 A9도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식을 다 더하게 되면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따로 묶어주시고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를 따로 묶어주신 게 3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합이 25이기 때문에 25를 빼면 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9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묶음이 세 묶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항, 2항, 3항까지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 묶음의 합이 5였고 그 다음에 4항부터 6항까지 합이 25였으며 또 마찬가지로 7항부터 9항까지 합은 다시 5가 4쪽. 그래서 답은 35가 우리가 구하자는 답이 되겠네요. 1항 omdat하는 답이 나오세요. 자, 2항까지 AND 3항까지 합을 수 być 6 Engineering Rei